우리연냐 성향이 되게 조심성 있는 성향이다. 누구 쉽게 못 믿지? 진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연냐가 사람들이 그냥 센 사람인 줄 알아. 되게 드세고. 근데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되게 여리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조심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쉽게 마음을 못 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좋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까탈스러워 보여. 그냥 언니가 까다롭게 보이고 기복이 쎄 보여. 그래서 오해도 되게 많이 쌓이실 거예요. 사람들 간에 왜? 진짜 나를 좀 실질적으로 말을 하려거들랑 언니는 몇 개월이 걸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까지 기다리질 못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내가 조금 까칠하게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언니를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설도 좀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괜시리 시비수가 걸려서 짜증나는 일들이 좀 많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연냐가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사람 때문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좀 많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원래 추진력 있게 하셔야 되는 일도 조금은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린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연냐는 사실상 내 마음이 좀 많이 외롭다.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 왜? 남자친구 성향이 언니랑 좀 반대지? 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연냐가 자꾸 상처받는데 자존심상. 그걸 티를 못 내.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라고 부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너무 많이 속상해. 그래서 만나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끝까지 갈 거다라는 마음가짐이 솔직히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우리 언니한테. 이게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내가 내 풀에 지쳐서 내가 나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 언니가 자꾸 들다 보니까 내 집에 지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2024년을 솔직히 외롭게 시작을 했대. 그냥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홀로 서기인 것 같고 누가 나를 책임져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 나이가 이제 서른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대로 접어들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내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없나? 이거에 언니가 많이 혼돈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언니가 좀 방법을 바꾸셔야 돼. 조심성 있게 가는 것도 맞고 뭔가 마음을 쉽게 못 여는 것도 맞지만 계속 이렇게 가시다가는 언니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우울해 우리 언니가 지금 보면 마음이. 근데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꼬집어갖고 나 이것 때문에 우울해. 나 이 일이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 우리 언니가 차라리. 근데 그 건덕지가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해. 안 하고 싶고. 내가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당이잖아?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 정도로. 언니가 자꾸 언니 자아를 내리깔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2024년이 시작부터 우울하니까 올해 운이 별로 안 좋나? 내가 올해는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지? 라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운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언니가 그 생각에 너무 많이 젖어들어서 그 생각을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누가 주변에서 나를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남들도 언니 눈치만 보고 있어. 쟤 언제 폭발할지 몰라. 쟤 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 무서워. 이렇게. 눈치만 보는 격이다. 라고 해서 우리 언니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해요, 지금? 일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긴 한데 약간 좀 밖에 텐션이랑 집에 왔을 때 텐션이 좀 엄청 많이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근데 언니가 지금 바깥으로 뭔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지금 버겁대. 맞아요. 언니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아가 자꾸 오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 무당인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지금 내가 무당이 맞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잖아. 우리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을 바꿔야 되나? 내가 내 일이 안 맞나? 이게 아니라 언니가 그냥 너무 그 생각에 젖어있어. 그래서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는 것도 언니가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언니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법도 이제는 언니가 깨우쳐야 돼. 왜? 남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운이 언니가 웃어주길 바라고 언니가 먼저 밥 먹자. 만날래. 이래주길 바라는데 언니는 거꾸로야. 두려워해, 그거를. 그래서 그냥 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우울한 것처럼 느껴지고 좀 많이 힘들다. 우리 언니가 지금 무슨 일해요?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험사? 사람 만나는 일이 맞구나. 근데 이것도 의욕이 없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관둔다라고 해서 언니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둘 생각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변동수는 없어. 직장의 변동수는 없고. 그냥 또 우연치 않게 의욕 없이 일을 해도 우연치 않게 건수가 들어오고 소개가 들어오고 이거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계속 단위돼. 언니가 하시던 일을 계속 하되. 언니가 먼저 더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찾아가고 하시다 보면 다시 내 마음이 바뀔 일이 있고 우리 언니가 5, 6월달까지는 조금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실 거예요.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했었을 때 우리 언니가 그 우울감이 더 많이 올 거야. 왜? 마음속에서는 내 기운상은 막 뻗쳐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 언니가. 빨리 이 땅을 뚫어서 새싹을 올려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맞아. 근데 분명히 5월 5월 7일이래. 5월 7일. 순간에 날짜가 순간 보이는데 5월 7일. 그 이후에 보면 언니가 점점점 의욕이 넘쳐서 열정이 넘쳐서 내가 원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계획이라든가 내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실천으로 옮길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언니. 지금 어제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친구라도 나를 좀 즐겁게 해주고 혹은 내 진짜 절친한 친구가 나를 너무 재밌게 해주고 이런 뭐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우리 언니가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그냥 나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작년 가을부터 너무 심해졌어. 맞아요. 응. 희한하게.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나가는 삼재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나가는 삼재란 말이에요. 그 삼재의 기운의 막바지가 언니가 최고비야. 그냥 이게 막 진짜 심오해. 막 막 뭐라 그래야 돼. 그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최고야. 응. 최고조야. 그 시기만 진짜 잘 넘기면 되고요. 우리 언니가 금전이 모자르다 소리는 안 나와. 어. 돈이 그러니까 없다 없다 해도 언니는 희한하게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고 어디선가 들어오고 생기고 들어오고 이게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밑바닥까지는 안 가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인복이 없이 언니는 느껴지지. 있어. 응. 어. 그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응. 생각보다. 응. 그러니까 언니는 그 왜 우리 있잖아 인복이 많다라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이제 상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복이라는 건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먼저 손을 안 뻗어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복을 얻는다는 거야. 덕을 잇고. 그래서 인복이 인덕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언니? 언니가 조금만 마음의 문만 살짝 열어놔주면 그게 두세배로 두세배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니가 갑자기 순간 어. 뭐지? 어. 어. 나 원래 이래도 되나? 나 원래 안 이랬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의아해 할 거야. 오히려. 근데 그게 참 어렵지 지금은. 맞아요.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뭔가 무거운 내 책임감도 있고요. 무게감도 있고 뭔가의 압박감이 자꾸 있는데 이거를 잠시 잠깐 살짝 내려놔봐. 응. 언니가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 챙겨야 될 사람이? 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은 좀 덜해? 네. 지금은 좀 덜해서 이제 저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근데 자꾸 습이 됐대. 언니가 습이다. 습이다? 어. 습관. 아. 자꾸 그게 습처럼 뭔가 당장 이뤄질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미래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좀 습이다. 자꾸 습관처럼 언니한테 물밀듯이 막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도 되거든. 사실상 이제는. 어. 그렇게 보여져. 그리고 뭐 막말로 언니가 남자를 거느러야지 어. 남자한테 거느리면 언니는 답답해 미쳐. 맞아요. 지금 건너고 있는 사람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좀 나를 갖다가 이제 막 왈가불가 하려고 그러고 지락펴락 하려고 하는 게 언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를 이뤄져야지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 말이 다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말로 언니도 용 이분도 용이야. 용머리가 두 개야. 그럼 어떡해. 누가 왕이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맞고 거기에 언니가 자꾸 주눅 들어있는 것도 맞아. 그래서 이별은 진작에 언니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헤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언니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우리 언니한테는 오히려 맞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요. 사실상 이상의 기운을 먼저 잡기보다는 일적으로 일적으로 내가 뭔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시기래. 더 활동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시기래. 그래서 거기를 좀 올려다 놓으면 언니가 뭔가 이게 승진이 있는지 아니면 언니가 뭔가 혜택이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실적이 쌓이고 뭘 하다 보면 언니가 더 인정받을 수 있다. 하반기는 그렇게 해놓고 나면 거기에서 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대. 남자가. 아 그래요? 어. 이 사람은 얼마 못 만나겠죠. 어. 그리고 언니도 이 사람을 못 믿어. 맞아. 이 사람도 솔직히 언니를 못 믿어. 나는 왜 그냥 애초부터 이게 잘못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못 믿는 관계야. 연인 관계지만 서로 못 믿고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하게 온전하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사랑으로 서로 같이 있다가는 서로 갉아먹는 격이야. 아. 근데 지금 불안정한 관계는 맞아요. 떳떳한 약간 그런 관계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이게 선이 잘못 이어졌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별은 항상 있어. 이거를 누가 먼저 잡냐 이 차이인데 난 그냥 언니가 잡았으면 좋겠어. 제가 마음을요? 그래 언니가 이 불안함과 뭔가 모르는 압박감과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날 것 같아. 언니 막말로 이 사람한테 나 이제 너 그만 만나야 돼 라고 하면 언니 그거에 못 이겨낼 거야. 그냥 그럴 바에는 내가 조금 미안해하고 조금 그러고 그냥 좀 뭐라 찝찝하고 말지 그러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우리 언니가 인생이 좀 달라질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막말로 이 사람의 그 기운도 언니한테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는 건 맞아요. 언니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관계다 보니까 엎지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은 되게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요즘 되게 공허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다는 그런 마음들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외롭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못 놓는구나.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면 놓는 게 맞아. 왜냐하면 진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잠깐 떨어져 있고 각자 집에 있어도 그 사람이 잘 있겠거니 그리고 나도 편해야 돼. 그게 서로 간에 믿음이고 신뢰고 정말 사랑인데 내 옆에 있는데도 막 불안해. 미치겠어. 그래버리면 그 불안함 때문에 서로한테 안 좋은 영향도 끼칠 뿐더러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야. 언니가 그냥 외로워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건 사실상 없다. 외로움이 안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니는 나 외로워도 둘인 거 가 낫지 나 혼자에서 진짜 혼자인 게 싫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 그거를 계속 언니가 가지고 가잖아. 지금 이 감정 상태의 힘듦 있지. 막 여기에서 불안하고 너무 숨막혀 죽겠고 언니 이러다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진짜 여기가 턱 막혀서 불안해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근데 그 감정 상태로 계속 가잖아. 언니는 어딜 간다 한들 이게 해소가 안 될 거야. 그러면 이 불안한 요소를 일단 놔야 돼. 사실상 외로운 건 똑같거든. 있으나 없으나 그럼 없는 상태에서 외롭지만 언니가 이로 인해서 편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분명히 언니가 찾을 거고 눈에 더 잘 보일 거고 그러니까 뭐 잘못된 애초부터 잘못된 이게 연결선이다라고 한 그 말 자체가 지금 이런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누구나 다 뭐 성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언니 같은 경우가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렇지만 각자 헤어져 있으면서 각자 잘 살게 되면 또다시 그 주변인들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굳이 겁먹고 불편할 것 같고 막 꺼려질 것 같고 했었을 때 그 불안함 때문에 언니가 이거를 못 헤어지게 되시면 지금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 이거 언니가 이거 생각 안 깨잖아? 평생 갈 거야. 그럼 언니는 그땐 더 미칠 거야. 차라리 그때 헤어질 거야. 그때 끝낼 거야. 되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감정이 끼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언니는 그 감정을 잠깐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버겁고 무겁고 책임감에 뭔가 있어야 되고 자꾸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도 다 무너지는 거야. 이 감정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언니가 나에 대해서 점사를 보러 오셨지만 언니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감정인 거야. 그 감정이 해결이 돼야지만 언니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문제들을 신경을 쓰고 하루 종일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비중을 한번 봐봐. 그럼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문제이면 이 사람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령 언니랑 잘못된다 하더라도 진짜 막대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언니를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언니 일을 방해를 한다든가 주변인들한테 미성은 소물낸다든가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깨끗이 그냥 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관계야. 연결돼 있는 건 많지만. 혹시 올해 제가 조심해야 될 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우리 언니아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뭐 다른 외부적인 사람도 아니고 언니 스스로의 그 감정 정리 못하는 것 그것만 해결을 보시면 나는 진짜 언니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